굉장히 맛있는 식료품들을 잔뜩 산 친구가 돈을 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는 식료품들을 샀니?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식료품이란 groceries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말해볼게요. groceries groceries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물어보죠. 그는 샀니? Did he buy 식료품들을? groceries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붙여서 함께 말해볼까요? 우리 이 친구 보면서 물어볼게요. 어, 개 식료품 샀어? 라는 표현이죠? 갑니다. Did he buy groceries? Did he buy groceries? groceries?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 이 맛있는 식료품들을 어디서 샀는지 궁금해요. 그쵸? 자, 그래서 어디서 그는 그 식료품들을 샀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서? 우리 뭐죠? where? 좋아요. 다음 그는 샀니? Did he buy 식료품들을? 식료품들을?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붙여서 말해볼게요. 어디서 그는 샀니? 식료품들을? Where did he buy groceries?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의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개 어디서 샀어? Where did he buy groceries? 한 번만 더 Where did he buy groceries? 잘했어요. 아이가 일어나야 that 운일을 드려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bras